남양주 태계원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24평 신축 아파트 자녀 세대 특별 할인 분양 중입니다. 초중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자녀 교육 환경이 뛰어나며 태계원 체육공원과 숲세권 환경 덕분에 쾌적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경춘선 태계원역 역세권 위치로 서울 접근선까지 우수한 아파트는 최대 1억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신 공인중개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정원주택 이주창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기도 남양주시 태계원읍 태계원리에 위치한 한계동 최고층 15층 총 39세대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경춘선 태계원역에서 도보 10분 거리고 별래 8호선이 연결되면 강남 진입도 환승. 한 번이면 가능해 서울 중심과의 연결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주변에는 태계원 체육공원과 태계원 공원이 자리에 있어 가죽 나들이에도 좋고 태계원 초중고등학교가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여 아이들 교육 환경이 뛰어납니다. 마트, 시장, 병원 등 편의시설도 주변에 밀집되어 있어 생활 편의성을 더욱 높여주는 위치입니다. 현재 이벤트 진행 중으로 계약자 모두에게 이사비 지원과 입주 청소를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이 계약하시면 특별한 혜택도 드리니 구독 후 무료 투어를 신청해주세요. 신축 분양의 경우 고객님께 어떤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지식인에서 이주창 팀장을 검색하세요. 신축 분양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소개 드리는 매물은 24평 아파트로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주방 옆, 다용도실, 발코니로 구성된 구조입니다. 현관에는 넓은 신발장이 있어 수납 공간이 넉넉하며 일괄소 등 스위치가 있어도 외출 시 또는 귀가 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실은 넓은 창을 통해 자연채광이 들어와 밝고 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넓은 공간을 자랑하며 고급 강화 마루로 시공되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천장에 매입된 시스템 에어컨도 있어 깔끔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방은 화이트톤 인테리어로 깔끔하고 상하부장 수납 공간이 넉넉하고 넓은 다용도실이 옆에 위치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기창이 있고 바로 옆 다용도실에도 넓은 창이 있기에 냄새 배출이 잘 되어 더욱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방은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공간, 부부 욕실이 연결되어 있어 더욱 편리한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드레스룸에는 시스템 장이 설치되어 수납이 용이하며 깔끔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부부 욕실에는 샤워 파티션과 슬라이딩 수납장이 있어 편리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방에도 베란다가 있어 수납 공간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세번째 방도 모두 넓은 사이즈로 가구 배치가 용이하며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메인 욕실은 욕조가 있어서 아이들을 씻기거나 반신욕을 즐기면서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발코니 확장이 무료로 제공되며 CCTV와 무인 택배함, 시스템 도어록 등이 설치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지하 주차장은 120%로 여유가 있어 주차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투어 신청하세요.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 투어로 인한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010-3911-7275입니다.